미소의 향기 미소는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습니다. 미소 짓는 그 순간에만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. 비록 그가 당신에게 미소 지어주지 않는다 해도 너그러이 그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지어주십시오. 미소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만큼 미소가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. 미소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. 미소만큼 아름다운 화장은 없습니다. 오늘도 많이 미소를 지으세요. 좋은 글 중에서 조금로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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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